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안녕하세요 164 가르튼 도마 가르튼 도마 호주 드레스 보인즈 워낙 더운소 워낙 더운소 크로스덕트 JMTV 저희의 프레즈덕트였습니다 아 이거 황사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매우 빠지죠 목이 따갑고 눈이 따갑고 정말 정치인들이 이 황사 미세먼지를 일부러 방치하라 봅니다 왜 이렇게 황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을까요 노약자 이 미세먼지 험서 목이 따갑고 눈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 황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 붉은 소나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저 붉은 소나무 죽어가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방치든지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밟고 일어나서 사는 자들이 있다며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지 않게 오히려 그 죽어가는 자들을 이용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기다리며 라는 장애사 옛날 말로 장애사 상조에 이들을 돈 벌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살려야 될 줄을 살리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차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것은 바로 공기총 소리입니다 봉화산에서 배 과수원을 만들어 저렇게 새를 쫓는다고 총을 쏴대죠 도대체 도대체가 너무 놈에 시달리고 이것은 진짜 저기 봉화산 보이십니까 붉은 소나무 붉은 소나무 봉화산 숲살리기 운동을 3년 했지만 저도 전염돼서 저도 환경병으로 저도 같이 죽어갑니다 저희도 같이 죽어갑니다 환경병이 황사 미세먼지 저는 온갖 악한 눈물에서 나오는 남짓으로 같이 죽어갑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케네디 링컨 산입니다 옛날 피스코스 피스코 평화봉사단들이 케네디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케네디 링컨 산이라고 불렸죠 케네디 링컨보다 케네디를 앞세우는 것은 평화봉사단이 피스코스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프론티어 정책이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아 눈이 따가워서 앞이 안보이는군요 앞이 안보이고 가렵고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고 이놈의 황사 중국과 한국 국경에다가 물 먹는 하마와 같이 먼지 먹는 하마를 좀 다른 것은 없나요 공중에 무행기에다가 멍지 먹는 황사 먹는 하마 향상